김은태의 1급 종목 김은태의 1급 종목 김은태의 1급 종목 김은태의 1급 종목 종목 성장하기 전에 오늘 이슈가 가져왔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산을 되려고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전쟁하고 하마스 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마스 전쟁이 지금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휴전을 하려고 할 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여파가 흐름을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중동전쟁에 대한 확산땜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들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된 금 가격이라든지 또는 구리 가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공인지는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까지는 낙폭이 조금 더 강함하게 밀려왔지만 오늘은 다소 반발 매수제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국제유가 관련된 석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에서 저점에서 보압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종목들에 대해서 반사익으로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 하나쯤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한번 담아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나의 포트에 담길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일정 관련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약간 시장 불안 3종 세트라고 불러도 될까요? 중앙에너피스, 흥아해운, 미래생명자원까지 석유해운 공우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에너피스 함께 볼까요? 네, 맞습니다. 중앙에너피스, 사실 중앙에너피스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흥구석유. 맞습니다. 흥구석유가 먼저 올라가면서 그 다음 한국석유, 중앙에너피스, 기타 외 천연가스 관련된 업종들이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함에 따라서 반사액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앙에너피스가 한국석유가 당일날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 놀이 패턴으로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건에서 출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양봉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시 여파가 남아있다. 또 내일도 휴장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정 요소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제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한번 급등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에 있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매수 한번 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흥구석유의 후발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앙에너피스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섹터 자체, 테마 자체의 특징과 더불어서 이 차트를 본다면 조금 지금 접근하기 불안한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에너피스 뿐만 아니라 한국수석유, 흥구석유는 훨씬 더 가격이 높이가 있어요. 그나마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가 이미 한번 대량거래가 터지고 나서부터 밑고리를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매수세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정고점 부금만 2만 9천원만 터치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으로 강하게 흐름으로써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유주 관련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나도 포트에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중앙에너피스 오늘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면요. 흥어, 해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운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으면서 어제는 흥안해운이 또 장중에 1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란 지역을 보게 되면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조선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해운이 있어요. 그 해운에 대해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아마 통과를 시키기가 다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운임 비용이 또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써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한 중동전쟁이 확산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운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선업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운업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나마 좀 대표적으로서 흥어, 해운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대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강한 흐름으로써 고점 부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흥어, 해운까지 우리가 매수 의견으로 봤는데요. 볼티모어의 항구 붕괴 사건부터 시작해서 중동 리스크 이슈까지 지금 해운주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대원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는 해운주보다는 조선 섹터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조선수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L&E 선박이라든지 이런 운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조선업들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접근해도 괜찮은데 단발성 이슈로 좀 본다고 하면 오히려 해운업들이 더 빨리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전쟁 리스크, 지저항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해운업 쪽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운주, 지저항적 리스크 관련 주에도 집중해보자고 말씀해주셨네요.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포착해보시죠. 바로 미래의 생명자원, 곡물주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리고 곡물, 그리고 하나는 해운업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격 대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료, 원자재, 이런 곡물 테마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곡물 가격에서도 역시 미래의 생명자원뿐만 아니라 한일사료, 기타 대주산업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식들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 EU, 러시아에 대한 수익금지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이슈로 때문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그러고 나서부터 늘림목을 지속되고 있다가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가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번 곡물주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 섹터 간의 순환매가 이미 한번 기름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해운업, 그리고 다시 한번 곡물 테마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바닷건에서 눌러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꼭 한두 종목은 포트에 담아가라고 시작할 때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담는 게 우리가 지금 연휴를 앞두고 총선을 하루 앞두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실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딱 해운업들 중에서 흥아해운을 지금 자리가 담아낼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자리가 어제 자리에서 급등하고 나서부터 오늘 조정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장 속에서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란 전쟁에 대해서 후틴 예멘 반군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이 한 60여 척에 대해 공격을 했대요. 그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운임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지정적 리스크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 반사익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해운업이 가장 먼저 올라오지 않을까. 이미 먼저 가스 관련된 종목들, 기름,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흥아해운이라든지 조정받았을 때 매수 한번 해보자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일정 종목 탑픽으로는요.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에서 흥아해운 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의 돈과 관심은 어디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수급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요. 제1전기공업에 더해서 제약바이오주 두 가지 종목까지 오늘 더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1전기공업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1전기공업도의 막시나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 전력 설비 관련돼서 배전반 선반을 제공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장중의 사학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오전에 10시 이전까지 한번 장중에 급등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차익시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 밖의 관련된 전기 전선업종들에 대한 흐름도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제1전기공업도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한번 어저께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오늘 윗고리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차익실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요.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전기공업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하고 지금은 차익실험 매물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 시 충분히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두 가지 종목이나 가지고 와 주셨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도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제약바이오 두 가지를 가지고 온 목적이 AACR이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슈로서 남아있는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어제 재료가 좀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제 반발 매수세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약바이오들을 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줍줍하면서 매수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일단 첫 번째 HLB 테라피틱스를 한 번 보게 되면요.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재발성 교모세포성에서 완전 관회라는 소식들 때문에 어제 장중에 한 번 양봉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들이 오늘 아침에부터 갭을 띄워서 올라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차익실험 물량으로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HLB에 대한 FDA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오는 일정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물론 지금 자리가 이미 전구점에서 한 번 음봉을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충분히 매수관 좀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HLB 그룹주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 본다라면 진양곤 회장이 HLB 글로벌 지분을 추가 매수하면서 오늘 상승세 모습 보이지만 HLB 그룹주 내에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룹주 내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우리가 한 종목을 픽해 본다라면 테라퓨틱스일까요? 가장 HLB 그룹에서 본다라고 하면 HLB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또는 그 다음에 테라퓨틱스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외쪽으로서는 어차피 시속게임을 하면서 전부 다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전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담아봐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통한 플러스 여기서 오늘 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바로 이 진펜트라의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진펜트라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PBM의 한 곳에 등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PB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미국의 PBM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보험 시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PBM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약국에서 약을 팔 수가 없고 또 사기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 PBM 등재가 강력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무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PBM에 등재가 되면서 아무래도 진펜들에 대한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보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자체에서 그룹에서도 역시 호재가 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셀트리온 제약가에 대한 합병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합병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박스권을 형성해서 아직까지는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충분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히려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목 다 모두 조정 시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딱 한 종목만 골라서 간다라면 1번, 2번, 3번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저는 제약바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나마 제약바위 중에서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합병 이슈도 남아있지만 이번 진펜트라에 대한 이런 소식들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ACR도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AACR에 대해서 이제 아, 세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론보다는 아직까지 아스코도 있고 9월 달에 되면은 S모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까지도 홀딩해도 될 만한 종목이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셀트리온의 제약바위가 먼저 움직여야지만이 후발주였던 그 중소형 제약바위들도 같이 움직이니까요. 일단 대장주로서 셀트리온을 먼저 픽해놓고 그 다음에서 아직 못 갔던 제약바위들을 곤략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종목 탑픽으로는요. 제약바위 대장주 셀트리온 픽해주셨기 때문에 꼭 함께 공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정도 함께 체크해봤고요. 수급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봐야 하는 그 단 한 종목 1급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정말 오늘은 우리가 제약바위를 모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S바이오메딕스를 가지고 온 이유도 지금 자리에서 제약바위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보니까요. 물론 S바이오메딕스뿐만 아니라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A프리바이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절점해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기세포 치료제로서 치료를, 재료를 하는 제약바이오인데요. 그 외종에서 파킷은 치료제를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파생선물이 이미 중국 시장에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한번 급등했다가 윗고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목표가가 좀 높아요. 2만원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2만원까지요? 네. 선정가는 1만 2천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표가를 굉장히 높이 설정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 20%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사면 따불 정도는 가지 않을까. 지금 자리 재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로서 한번 충분히 강한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대량 거래가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나서부터 고가 놀이자리를 형성을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부터 강한 흐름으로서 슈팅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정고점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2만원까지는 충분히 더 갈 거라고 보여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줍줍하는 전략으로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수급 종목으로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두 가지 종목 주시면서 셀테리온을 픽해 주셨고요.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목표가 2만원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1급 종목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1급 종목까지 저희 함께 공개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무료방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무료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너튜브를 통해서 김흥태 검색하시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네이땡 녹색밴드에다가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도 남겨드릴 거고요. 시장에 대한 정보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방향성과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오후 9시 30분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일정과 수급 버무린 1급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이 시간 여러분들 1급 종목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내일 모레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